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시가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 후보자 176명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수원시가 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후보자 176명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대최합니다.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기본 소양, 역할, 책임 등을 교육하며 주민참여예산대도 소개, 인권 양성평등 교육, 공모수행사인 청렴교육,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과 책임, 내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됩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는 내년 1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정식 위촉되어 2년 동안 수원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와 교육, 주민의견 수렴,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예산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 KBPS 유현지입니다.